은상수 안기부장이 호수연의 기수사 모처에서 무장 간첩들에게 총상을 당했습니다. 은 부장 상태는? 부장 정도가 워낙 심각해서 수술을 해봐야 하겠다고. 그래서 생명의 지장이 있대 없대. 은상수는 아직 의식이 없다는데. 은창수 부장이 없으니 남태일한테는 저를 기회요. 강경대응이라면 설마. 고정투명이 우리를 다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?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?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요 우리?